대전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전체 보습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집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보충수업 등이 진행 중인 고등학교를 비롯해 지역의 모든 학교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와 합동으로 보습학원과 교습소 2670곳에 대해 수업시간 거리 두기와 밤 10시 이후 수업 금지, 소독 상황 등을 직중 점검합니다.